한글자막 by 박지원 난 아이폰 삼성페이가 안된게 제일 그... 아이폰이 삼성페이만 되면 원신? 어디 고래시대에 샀어요? 카카오페이를 쓰세요 카카오페이는 다 연동이 되잖아요 카카오톡만 깔려있으면은요 어떻게 보낸대요? 카카오페이를 쓰시라고요 어떻게라? 삼성페이하고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 있어요 파코드랑 파코드랑 카카오페이 있다구 염 카카오페이에 다 우리 삼성페이 같이 다 카드도 넣을 수가 있고 다 할 수 있다구 염 카카오페이로 된다고요? 네 아이폰은 NFC가 없잖아 아 그러구나 아 그러구나 아 그럼 어차피 원신으로 도끼로 맞아볼래? 아니 칩이 있지? 그 NFC 그거 NFC가 있어야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건 몰랐어요 나 그거는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건 문제구나 아니 있으면 어차피 카카오페이가 되면 삼성페이도 돼야지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공감이 안되는구나 이런 또 페이 나오니까 아 지금 다른 말씀들을 하시네요 여러분들도 아 지금 안 쓰시는구나 아 현금 결제 하세요? 현금 들고 다니세요? 아 뭐 티머니 들고 다니십니까? 007 가방에다가 현금 들고 다니세요? 잠깐 잠깐 007 빵 왜 이러는 걸까요? 007 빵 007 가방에다 현금 들고 다니세요? 아니면 일숙가방에다 여기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염센하게 여기다 겨드랑이 찾고 다니세요? 어이 담아 이거나 쓰세요 이거나 쓰시라고요 구두주걱이요 어? 구두주걱이요 하하하하 어이 와 좋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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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세트발이다 탑주걱이네 나 그런 드립을 들으려고 한거 야지했어 어 어 밥줍어 딱 잘어울린다 딱 잘어울린다 치르기 독특장 으흐흐흐흐 그데 아휴 안 보인다 그렇지 broadcast 횡비하는 그렇게 나도 싫어 화이팅... 아무튼... 저거... 세탁돼 세탁돼 거기다... 세탁돼 모기다 쫑내고 싶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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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그 집을 낼다 니가 모기에다 쫑내면 모기가 와서 오는 거라고 하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모구 마치 넌 뭐지? 와아... 삐비를 쳐라 뭐야! 어이구 쓰면 내표지 뭐! 뭐 차이 있겠지 뭐! 뭐 차이 어디가 이거지? 차이 그치? 헬로! 헬로헬로 아... 뭐 있어? 가온하시러 가길게요 가온하시러 갈게요 그냥 오늘은 가온하시러 갈게요 그냥 그게 나갈건데요 그 뒤에 뭐냐 오늘은 가온하시러 갈게요 뭐여 여기 뒤에 모자 모자 모여 모여 뭐 붙여놨어 고마워 기난스러웠어 가서 오늘 또 누구여나 존나게 하세요 예? 예 고마워 고마워 좋아요 알람 되죠? 그리고 이거 뒤로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